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다음은 조명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실패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최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또 12월이 됐어요 연말 약속만큼이나 또 선물할 일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연말에 선물하기 좋은 제품들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핑계로 쇼핑을 좀 했거든요 리빙부터 뷰티, 패션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가장 저렴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레노바 휴지고요 이거 작년에 저 집들이 선물로 받으면서 알게 된 휴지인데 저는 이런 무늬가 아니라 완전 쨍한 올 컬러 티슈로 받았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집들이 선물로 휴지는 뭔가 재미는 없지만 실용성에 몰빵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 보면 그 휴지를 누가 줬지? 하면서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이거는 눈에 딱 띄고 알록달록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마음에 드는 선물이었어요 그 대신 이거는 가성비는 좋지 않아요 그때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쓰려고 찾아봤었는데 매일 쓰기에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껴 쓴다고 평소에는 잘 안 쓰다가 대청소할 때나 친구들 놀러 왔을 때 하나씩 꺼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더더욱 선물용으로 좋은 거 같아요 원래 선물이 있으면 좋은데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것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무튼 이거는 컬러풀한 티슈로 빨간색이랑 초록색 살까 해서 들어갔다가 빨간색이 품절이기도 했었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이 있길래 사봤어요 요것만 오는 건 아니고 요게 4개 패킹된 게 3개에서 만 원대 그 컬러풀한 티슈는 6개에 만 원대거든요 컬러를 덜 써서 그런지 요게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무늬는 다 다른데 요게 총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랜덤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색소가 몸에 안 좋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요 보기와는 다르게 친환경 또 100% 천연 펄프를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질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휴지 질감 정도? 이게 크기도 좀 작다고 느껴지고 양도 적어서 이거는 온리 보는 재미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쓰기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말에 홈파티 예정인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홈파티 참석하러 가는 분들 소소한 집들이 선물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요것만 주기에는 아쉽다는 분들은 또 요즘 티슈 케이스 이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아도르에 사라지지 않는 향기 퍼퓸이 헤어 오일입니다 연말하면 또 정전기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헤어 오일을 쓰지 않던 사람도 이거 선물 받으면 유용하게 쓸 것 같더라고요 저만 해도 헤어 오일을 원래 쓰지 않지만 겨울엔 정전기 때문에 필수템이거든요 드라이나 고데기 후에 가볍게 발라주는데 머릿결이 부들부들해져서 엉킴 또 줄어들고요 건조함을 쏙 잡아줘서 미트 입고 벗기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이 너무 좋아요 이 엔젤링과 향기를 한 번에 더 해줄 수 있어서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2월 한 달간 이렇게 홀리데이 세트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초록초록한 벨벳 리본에 묶여 오거든요 진짜 따로 포장할 필요 없이 패키진부터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게 이쁘게 오고요 이렇게 상대방 취향을 몰라도 세 가지 양 중에 골라 쓸 수 있으니까 실패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가격대도 3만 원대라 딱 부담없이 선물 주고 받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선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향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라피타 향은 좀 부드럽고 달달한 코코넛 플러스 바닐라 향이 진하게 나고요 여기에 좀 은은하게 오렌지 껍질 같은 쌉싸름한 시트러스 향이 더해져서 살짝 이국적이기도 하고 묵직하니 좀 모던한 룩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우아한 향이에요 그리고 히노키 향 이거 너무 궁금했었는데 막 씻고 나온 듯한 깨끗한 향이거든요 근데 뭔가 비온 뒤에 촉촉해진 숲 속에 있는 노천탕에 있는 느낌? 되게 힐링되는 향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오스만투스 향이 있어요 근데 이 오스만투스는 좀 푸르티한 달달함이 더해진 되게 사랑스러운 금목수 향이에요 단향도 이게 달짝지근이 아니라 뭔가 살구나 자두 같은 상콤달콤한 향이 더해져서 기분 전환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은 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노키 향이 가장 무난하다고 느껴지는 향이어서 데일리로 가장 많이 쓰는데요 단품으로 쓰셔도 좋지만 레이어링 하기에도 좋아요 히노키 향을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다른 향들을 머리끝 위주로 발라주면 더욱 유니크하고 좀 그날의 기분이나 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레이어링해서 쓰니까 향도 더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 세 가지는 향만 다른 게 아니라 사용감이 각자 다 달라요 라이트한 버전에서 리치한 버전까지 모발 손상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용으로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 사서 친구나 가족들이랑 나눠 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파 하트 브러쉬입니다 정전기도 정전기지만 또 겨울에는 겉옷도 자주 입고 벗고 모자에 목도리에 머리가 헝클어질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이런 빛을 챙겨 다녔었는데 이것도 너무 좋지만 컬러라든지 디자인이 살짝 아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쁜 하트 브러쉬로 나온 게 있어서 냅다 사봤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내 돈 주기에는 고민이 되지만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버 탈부착도 가능하고 비싼 값을 한다고 느꼈던 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나 빛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모호가 탄탄하고 되게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서 높낮이도 살짝 차이가 있는 이게 투바캡으로도 엄청 잘 비껴지거든요 가방에서 한번 꺼내면 계속 이렇게 셀프 쓰담쓰담을 하게 될 거예요 머리 긴 친구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연말에 급하게 선물할 일 생겼을 때 올리브영에서 이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예쁜 컬러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연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 레드가 그냥 레드가 아니라 메탈릭한 느낌의 영롱한 레드라 더욱 눈길이 가더라고요 레드 컬러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조명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조명 선물로 주고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건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렉슨의 미나램프 스몰 사이즈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작아서 어따 써? 했었는데 작지만 꽤 밝고요 이게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일단 작다 보니까 어디에나 그냥 툭툭 올려놔도 오브제로서 너무 예쁘고 그냥 침대 머리 마치나 특히 손님들 왔을 때 이게 또 선이 아닌 충전 타입이다 보니까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기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여기 아래 버튼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하얀등이랑 주황등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걸 꾹 누르면 밝기 조절도 되더라고요 원하는 밝기가 됐을 때 버튼을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6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때 켜두면 일어날 때 항상 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로파서울의 퍼 램프입니다 이거는 저 쓰려고 사긴 했지만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구슬 두 개의 퍼 이 택은 떼는 건데 그냥 예뻐가지고 둔 거고요 안쪽에 이런 램프가 감싸져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딸깍딸깍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털 날림이 너무 심하긴 한데 이 복슬복슬한 털 때문에 더욱 따숩고 포근한 느낌? 겨울과 정말 잘 어울리는 선물인 것 같아요 무겁지 않아서 그냥 커튼에 걸어두면 되거든요 조명을 켜지 않아도 좀 포인트도 되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좀 힙하고 남들과 다른 선물을 주고 싶은 분들은 로파서울 꼭 참고해주세요 제품도 제품인데 공홈에서 구매하시면 그 기프트박스랑 쇼핑백 카드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편지까지 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선물하면 방한템을 빼놓을 수 없죠 바라클라브와 같은 유행템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런 유행템들이 취향이나 호불호를 많이 타긴 하지만 선물로 받으면 뭐든 좋잖아요 저는 괜히 못 이기는 척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색감을 찾는 분이라면 신운 추천드립니다 말했듯이 색감도 너무 예쁘지만 뒤에 택이 뭔가 유니크하면서도 좀 더 사랑스러운 감성을 더해주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겨울 아이템이에요 그 대신 소재가 조금 까슬거리는 편이고 이게 전체적인 핏이 붓다 보니까 쓰고 벗기가 불편하다는 점 그래서 좀 코지한 거 좋아하는 분이라면 여기 목에 단추나 지퍼 여닫음 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도리 제가 또 마침 목도리를 하나 샀어요 라쥬 제품이고요 그냥 W컨셉 구경하다가 가격대도 맞고 또 제가 찾던 컬러가 있어서 사봤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일단 레드하면 스테디 컬러긴 한데 뭔가 촌스러운 이미지도 있고 한동안 패션 아이템으로 잘 안 썼었잖아요 근데 요즘 슬슬 빨간 양말이 보이더니 막 빨간 타이즈도 신고 빨간 아이템이 점점 이뻐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양말이나 타이즈는 어려울 거 같으니까 무난한 목도리로 사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좋고 저처럼 이런 레드 아이템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민 고민하던 언스를 사버렸습니다 또 마침 초록색이라 연말과 잘 어울리는 거 같아서 이렇게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컬러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옥색 뭔가 탁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난하게 컵을 먼저 사볼까 하다가 연말에 이런 큰 접시 필요할 일 많잖아요 예전부터 큰 접시 하나 사야지 사야지 해서 플래터 먼저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서 조만간 컵도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컵이랑 같이 세트로 쓰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플라스틱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리예요 그래서 은근 묵직하니 무게가 나간다는 점 뭐 여기 디저트 풀어놓거나 파스타 잔뜩, 스테이크 다 같이 먹는 자리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은근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언스가 찍혀있는 흰 박스에 들어왔어요 다음은 와인입니다 저는 와알못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이기도 하고 알스를 제외하면 가장 무난한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알스여도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낭낭하게 벽 모양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에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연말 분위기 날 것 같고 또 이게 해마다 다르게 디자인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트리가 있고 도트랑 프레젤이 이렇게 콕콕 박혀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먹고 전구 넣거나 이렇게 둘러두면 이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구매한 곳에서 이렇게 전구를 같이 주셨어요 참고로 제가 구매한 곳은 울산의 와인버틀러라는 곳이고요 거기가 오픈되지 얼마 안 된 작은 가게였는데 사장님 부부가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울산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거 화이트, 로제, 레드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일단 화이트 맛이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화이트로 구매를 했고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맛은 모르지만 아마 조만간 또 브이로그에서 맛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후기를 한 번 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크리스마스 가까워지면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찾아서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스터랑 북마커가 오늘 마침 왔어요 29cm에서 구매한 원스데이 제품들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여기 귀염뽀짝한 것들 진짜 많더라고요 택배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뭘 뿌려두셨는지 향기부터 너무 좋아요 먼저 코스터부터 보여드릴게요 스르륵 카드 이것도 제가 산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코스터는 이렇게 포장돼서 와요 이렇게 세 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개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나온 거고 이거 원래 있던 디자인인데 이렇게 세트로 이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코스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선물용으로도 괜찮거든요 그냥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집들이 갔을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머그잔이나 와인잔 올려둬도 이쁠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 북마커예요 북마커 진짜 귀엽다 이렇게 책에 꽂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모자 삐쭉 나와있고 밑에는 신발 독서 많이 하는 친구한테 선물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센스 있는 선물로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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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